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저께 토론하고 잘 잤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시작할 때 그렇게 기침해 가지고 기침 때는 말도 잘 못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졸졸졸졸졸졸졸졸. 기침이 없어졌어요. 참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아! 그러구나. 이렇게 될지 힘이야 아는 것이 힘이야. 그런게 없으면 밋밋한거에요. 그래서 그 힘을 콱콱콱 떼는 자가 번쩍번쩍 깨어집니다. 자, 내라 침 강의는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아침에는 우리 둘째 아들의 시간을 맞춰서 상당히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의 정식 명칭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 산상보훈이라는 그 명칭 자체도 그렇게 큰 영적으로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통상적으로 팔복 그러는데 그것은 복이 뭔 줄도 잘 모르는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는 팔복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좋겠어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러면 복이 뭘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 세상, 이 사람, 인간 차원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이 만들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 회사에서 빨리 진급시켜준다 진급복이라고 그러나요? 그 다음에 사업 잘되게 해준다 사업복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런 데다 다 갖다 붙였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또 뭐 여자가 많이 따르면 무슨 복? 여복이 많다 그 복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세속화시켜서 타락시켜 놨어요 그래서 진짜 복이라는 것은 뭔지를 몰라요 진짜 복은 여러분이 이따까지 뉴스타트에 오면 진짜 복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야 생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진급시켜 주시고 이런 세속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을 저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종교라는 말은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세속화 돼 가지고 이 종교가 아주 유치하게 될 뻔이었어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 교는 가르침이에요 교육 종은 뭐예요? 최고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가르침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곧 진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싹 사라지고 이제는 종교 그러면 복을 빌자 그래서 기복신앙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건강도 하나의 복 차원에 불과해요 그렇게 복을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래서 무슨 복? 무슨 복?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탈복이야기다 여덟가지 복이다 성경이 정식으로 복은 여덟가지가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노는 무기다 성경은 부족건적 사랑 그것은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창세기 그래서 복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또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급을 주는데 그것도 꼭 우리 조건적 현실 세계 이 세속에서 상급이라는 개념을 자꾸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업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 복 이런 말을 같은 비슷한 뜻으로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상급 또는 복은 무엇이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럼 상급이 뭐예요? 쓰놓은 대로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 하면 우리는 상급을 또는 복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자신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뭐이기 때문에? 생명이요. 사랑이요. 그 다음에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보다 더 큰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뭐를 우상이라고 그러냐면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추구하는 생활을 우상숭배라 그래. 예를 들어서 나는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선생님들도 교장 교감이 되어야 되고 또 뭐예요? 나중에는 끝까지 뭐가 되어야 돼? 교장선생님이 되어야 돼.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직장에서 여섯 명이 있는데 이 여섯 명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윗자리로 가는데 이 여섯 명 중에서 누가 진급을 하는 거예요? 우와 치열해! 그래서 시험도 치고 그렇죠? 성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생명을 희생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건강을 희생하고서라도 교장이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장이 되기는 됐는데 몸 컨디션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에 걸렸어요. 왜? 밤잠을 자지 않고 정력을 다해서 내 건강을 손상시키면서 교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암 때문에 교장도 못하고 그래서 뉴스타가 되고 싶어요. 또 어떤 학생들은 1등을 하기 위해서 건강하고는 생명하고는 바꾸지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 내가 아무리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해도 내 건강이 망가져 버리면 필요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 1장에 복이 나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짐승들과 물고기와 새와 날개 있는 모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은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복은 이 동물들에게도 줘요. 성경에 나오는 복은 이런 게 복이에요. 복을 그들에게,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이라는 것은 잘 자라난다. 자라고 그 다음에 자식 번식을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분이 무슨적이에요? 생물학적이에요. 염소한테 돈을 줘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해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복 주면 자라난다. 세포가 분열하고 몸집이 커지고 그렇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를 내면 유전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돼. 그러면 유전자 활동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빨리빨리 세포 분열도 하고 세포가 한 개 있던 게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래서 세포 분열해서 점점 몸이 커지고 자라나고 결국은 이제 번식을 잘하고 새끼도 잘하고 이 생명력, 유전자를 활동시키는 여러분의 질병을 어떻게 해야 돼? 유전자를 활동시켜 가지고 질병을 빨리 낳도록 하는 것. 이런 게 다 생명력. 그렇죠?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여덟 가지가 있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탈복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복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무엇을 받는다는 말? 생기를 받는다. 즉 아까 금방 강정하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이 도망간 양이라고 그러지 않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때 자기는 사실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돈 잘 벌었어요. 그러다가 돌컥 위암말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와! 자기는 그렇게 도망갔어요. 돈만 벌려고 하다가 스탠스 받고 그랬는데 자기는 하나님, 자기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 하나님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부른다. 와! 너무 감독받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복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이것을 기초 지식으로 여러분이 기본을 하고 이 산상수훈을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복 그러면 다분히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복 조건적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복 주고 안 들으면 안 주고 그게 종교적 종교야. 그래서 예수께서 드디어 산상수훈을 마침내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진실을 선포한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복을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 자체가 생긴 생명이니까. 그러나 이때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있었을까? 못 받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철저히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었을까? 무조건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율법 안 지키면 복은 커녕 내준다. 이런 가르침 속에는 생명이 그건 조건적 가르침이고 그 조건적 하나님을 그렇게 조건적 사랑으로 가르칠 때는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므로 복을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복을 선포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배웠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포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뭘 받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는 거지 생기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철저히 조건적으로 배우고 조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생기 곧 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복, 여복, 출세복 이런 것은 다 미신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동안에 마태복음 4장 이전까지는 제자들을 만나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다. 여기 산에 올라가신다 하는 말은 본래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산에 계세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줄 때도 하나님이 어디서 모세를 만났어요? 신의 산에서. 구약 성경에서 산 또는 성경에서 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 또는 신전들은 다 어디 있어? 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말고도 모든 다른 신들도 다 산에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도 온갖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전들이 다 어디 있어? 산에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다. 딱 앉으시니 제자들도 나와왔습니다. 연예인으로 치면 예수님은 드디어 정식으로 데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참이 입을 연다는 말. 입을 열어. 사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입을 열어가 없이 그냥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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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면 되요. 그러면 왜 저거를 저렇게 써 놨을까? 입을 열어.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요. 그게 어디에도 볼 수가 있냐고 하면 사단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기로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예요? 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왔냐 할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한 거 하고 못된 년이 여러분 보고 잘 먹고 잘 살아 말은 꼭 같단 말이에요. 뜻은 완전히 정반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말하면 그 같은 말이라도 왜 하나님의 말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조건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이라도 그것은 결국 알고 보면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이 같은 말이라도 우리 인간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를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심령이 안 가난하면 복 안 주겠다. 이게 문제예요. 번역을 완전히 거꾸로 이게 인간의 입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네 심령이 안 가난하면 복 안 주겠다. 조건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조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조건적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이 말을 읽으면 틀린 말인 줄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뭐라고?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님, 심령이 제가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주신다는데 뭐가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요? 마음을 비우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또는 뭐예요? 욕심을 비우라. 그러면 욕심을 비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준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그게 맞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성경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에요. 영어성경을 이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영어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Console. 영어성경으로는 영어성경으로는 영어성성입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풍부한, 영이 부료한 사람은 누구에요? 예수님이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보유하다는 말은 뭐가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그 풍부히 가지고 계신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 그런데 지금 바리생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은 복을 안 받아. 왜? 자기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 잘 듣고 착하게 물건도 안 훔치고 살인도 하지 않고 잘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천국 가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한번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복이라는 말을 영어로 복 그러면 블레스입니다. 블레스 블레스를 명사로 쓰기도 하고 블레스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동사입니다. 블레스는 뭐예요? 복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그게 블레스입니다. 미국 사람들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해오죠. 블레스는 복이라는 명사이기도 하고 동시에 동사이기도 해요. 또 여기 ing를 붙여서 blessing 그러면 그것도 복이라는 명사로 써요. 그러면 블레스는 복을 준다는 동사인데 이것을 여기다가 ing를 붙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blessed. blessed는 무슨 뜻일까요? blessed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상태를 blessed라고 해요. 하나님이 blessed 했고 나는 그 blessing을 받아 가지고 너무 기쁘다. 내 꺼졌던 유전자들이 막 켜진다. 그런 상태를 you are blessed 그래요.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복을 받은 상태구나. You are blessed. 그래서 blessed 하면 뭐예요? 복을 받은 이 말입니다. 복 받은. 그래서 blessed 하면 복을 받은 사람. 복은 받은 자라는 것이 blessed라는 말이에요. blessed 하면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blessed are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라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조건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 같은 놈에게도 복을 주셨구나.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천국 가도록 해 주셨구나 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복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들인 자들은 심령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그 시절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로 거꾸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죠? 네가 복을 받으면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과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걸 확 뒤집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뭐 나쁜 짓 하는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에 다니는 너희들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훨씬 더 훌륭할걸? 교회의 교인들 치고 위선자들, 거짓말쟁이들 많아야 많아요. 나는 교회에 안 댕겨도 그런 예수쟁이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나한테 복주지. 그런 예수쟁이들, 무선적 예수쟁이들한테 복줄리가 없다. 이런 말을 그냥 내뱉는 거야. 이 자식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나에게 뭐를 줘버려서 생명을 줬어. 나는 지금 하나님 없다고 맨날 하나님 욕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해서 죽으시고 나를 천국 가도록 이미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변해버렸어. 무조건적 하나님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네. 나는 하나님을 맨날 욕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실제로 진짜로 알고 있었다 없었다?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어떤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헷소리를 하고 있었어? 조건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예수 믿는 학생들을 모욕하고 그런 나를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네. 그게 심령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었네. 그런데 나는 뭐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을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이 되었어.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러고 욕만 했구나. 우와. 자식이 바보야 이거. 그 바보가 그동안에 지잘난 척하고 떠들어 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아는 척하고.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놈이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이런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이런 나도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 그런 놀라운 발견을 나에 대한 나를 재해 아는 척하고 건방지게 지잘난 척했던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병에 불과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잘난 척하고 뻔뻔스럽게 아! 예수자이지 말이야! 이래서 하다가 이것을 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 써놨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서 뻔뻔스럽게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나도 한심한 놈이었구나. 애통하게 됐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뭐? 폼 잡고 위풍당당하게 예수쟁이들 공격이나 하고 못살게 굴고 이런 내가 꼬라지가 어떻게 해? 형편 낙가무라야.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게 된다? 슬퍼하게 됐대. 애통하게 됐대. 이때까지는 자존심밖에 없어. 자존심 상하게 하면 죽고 싶고 내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정말 밤맛 없는 이런 놈을 하나님은 이런 놈을 위해서도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 주셨다.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그래서 애통하게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운 자입니다. 욕심을 다 비운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폼 잡으면 돼. 그렇죠? 보세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왜? 제가 마음을 다 비웠거든요. 욕심 다 비웠다구요. 그러니까 복 주시대에 애통 나와요 안 나와요? 애통 안 나와요. 안 맞잖아. 그래서 마음을 비운 자 욕심을 다 비운 자는 하나님이 보고 너는 복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주는 그 말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죠. 그렇죠? 여기 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나는 정말 그동안에 웃겼구나. 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신론이야. 이래 쌓고 이래 쌓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천국은 뭐라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사고야. 천국은 뒷꺼야.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 천국은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천국에 가도록 어떻게? 다 했어. 천국이 내 거래. 나는 지금 뭐를 깨닫고 있는데 야 내 심령은 나는 성령이 너무너무나 없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천국은 뒷꺼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뿅 가는 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던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강도가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서 십자가에 동시에 못 박혀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왜 이렇게 아무 힘 없이 죽어? 짜잔하고 짜잔하고 십자가해서 어떻게 내려가봐 하나님은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따르지. 그런 강도가 있었고 반대편 우편 강도는 어떤 강도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야 되니까 같은 입장이지. 짜잔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십자가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따르지. 그건 의미 없어.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발길도 차고 예수를 수건 같은 것을 덮어 씌우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그렸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뭐를 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이 자기를 때리고 침 뱉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들도 꼭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치게 해서 구원하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강도는 자기를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발길도 차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강도들은 그 당시에 강도가 참 많았어요. 어렵게 살 때니까 강도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짐 가지고 그때는 뭐 차도 없고 하니까 혼자 가면 당하는 거야 칼로 찔러 죽이고 어떻게 다 뺏어서 돈 뺏어서 먹고 사는 게 강도야 맨날 사람 죽이는 게 일이야 근데 그 강도가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를 막 침 뱉고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런데도 예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것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강도 오른편 강도라면 아니 아니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내 과거를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과거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놈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겠네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한거야 주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꼭 기억해달라 예수님이 너네 강도하냐 천국 가나면 그리기부터 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 둘이 같이 죽을거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해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강도는 행복하게 죽었어 구원이란건 그런거야 여러분이 계속 조건적으로 나는 구원받을만큼 착할까 이런 강박관련에 계속 시달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조건적 사랑을 못 믿는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애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나는 그동안 한심한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복을 받으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 나의 말이에요 애통하면 복 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아서 깨달은 것이 그걸 깨달은 것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은 자인데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래서 나는 내 심령은 정말 가난하구나 전화를 깨닫고 애통하는 것도 뭘 받았기 때문이야? 목을 받았기 때문이지 목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저희가 뭐함을 봤는데 내가 그렇게 애통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아는 척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뭐가 그래요? 그 애통하는 자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상고야 하는 것이다 걱정할 거 없어 천국은 네 것이고 안심해 나는 너를 사랑해 느긋은 강도도 사랑해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 박수 그렇게 될 때 그 결과로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 마음이 따뜻하고 유순해진다 나같은 놈도 이렇게 놈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십자가에 목박히시고 낳고 좋구나 내가 사나워질까? 순해질까? 그렇구나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유환자 온유환자 온유환자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Meek Meek 라는 단어를 씁니다 Meek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잘난 척하고 어디서든지 낳고 이런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돼? 따뜻하고 유순하고 잘 안 나서고 겸손해진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혼자서 자려고 몸을 잡고 이러다가 맨날 나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다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러다가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다가 아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별거 없는 인간이구나 를 깨닫고는 어떻게 해? 겸손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정말 행복하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살아가시다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알고 싶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와! 난 더 많이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러한 욕구가 생긴다 그런 사람은 결국 그들이 뭐에요?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준다 더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해주고 와! 배우고 깨달을수록 더 행복해져 그러면서 그 결과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이제 남을 경율이 여길 줄 알아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옛날에는 불쌍한 사람은 다 멸시했어요 아주 빙신 같은 놈 쪼다 이제는 옛날 내 같은 사람을 봐도 어떻게 참 불쌍하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복으로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여덟 가지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을 받으면 내가 이제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끄덕거려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겠다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시기심, 질투심,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씻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알아갈수록 이제는 조건적인 나를 혼란시켰던 조건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렇게 되면 아침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봐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들이 점점점점 더 키워진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한 일곱 명 모이기로 돼 있는데 여섯 명까지 모였을 때는 참 재밌어 즐겁고 근데 일곱 번째 나타난 그 친구만 오면 뭐예요? 평화가 깨죠 아니래니까 알지도 못하는 게 뭐 이럴 수 하면서 분위기가 뭐예요? 평화가 깨는 그 평화 깨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안 깨워 주기도 그렇고 깨워 주기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사람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만 나타나면 서로 다투고 복잡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평화로우죠 그 얘만 나타나면 평화를 이루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니 복을 받으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뭐가 온다고? 핍박이 온다 돈 잘 벌고 잘 산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이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이 정도 되면 사단이 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힘들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아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 줘야지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없게 없게 없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선지자들 하나님을 진짜로 진짜 하나님 정말 생명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단이 뭘 해요? 방해한다고 방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자세 알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런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사단이 방해해도 어떻게 빕박을 해도 하나님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해서 암 환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루프스 환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낫게 되기를 힘써야죠 그렇죠? 사단이 핍박하고 힘들게 돼 그러면 나는 편하게 살래 뭐 이 세상은 그래서 편하게 살지 뭐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안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진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넘치게 줘가지고 돈을 막 벌게 해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알면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핍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사단의 핍박을 받는 자가 되면 어떻게? 이렇게 기억해라 뭐를 기억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볼까요? 나로맘이 그래서 이제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렇죠 이 사람만 나타났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아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사단이 핍박을 하고 그럴 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뭐라 그래요? 천국은 네 거야 내가 보정했어 이렇게 다시 재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된다. 악플이 막 붙어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에 안 걸렸다면 아마 악플 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지금 필요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복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아 그게 맞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어떻게 애도 쓰고 있고 이렇게 2부 세미나까지 남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주 조용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유튜브에다가 지금 기독교가 썩었다 이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전부 다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거래가 제목을 탁 그래서 이상구 박사 한국 기독교는 부패의 도간이다 그러면 조회수는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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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유튜브로 구글부터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런 거 막 셀에 때리면 그러나 틀린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효과 없어요. 뭐가 진짜냐를 얘기하는 거야. 틀린 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죽을 수도 바쁠 수도 나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 죽을 수다가도 어떻게 와 이게 진짜네. 그때 그때가 언제요? 암 걸렸을 때요. 제가 참 기쁜 소식을 제가 그저께 들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암 말기에 걸려서 왔어요. 그 이분이 막상 자기 다 나왔대. 그러고 어 자기 교회에 와서 뉴스타트 얘기를 교인들에게 좀 그래서 10월 22일날 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틀렸고 누구는 수능 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논쟁만 불러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만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정말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들려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적어서 힘들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떻게 유지시킵니다. 아시겠죠? 도움을 줬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제 막 엉뚱하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뭐에요? 우와 그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은 뭐에요? 우평강도 우와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뭐 좀 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뭐에요? 저 엉터리야 저거 이다니아 예수 보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에요. 진리의 운명은 그런 거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을 받으면 모든 악한 말을 듣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악플을 달고 그때 뭐에요? 우울증 빠지지 말라. 그때가 되면 진짜로 기뻐해라. 왜? 내가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뭐에요? 그게 맞으니까 이게 안 맞으면 엉뚱한 거 틀린 거를 전하고 있으면 사단은 나를 어떻게 자 자 그래 잘해라 잘해라 사람 막 끌어모하다가 여러분 이 이단 중에도 정말 이단이고 형편없는 이단인데 교인 수는 많아요? 안 많아요? 요즘 소위 정통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다 끌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출입금지 이래 싸면서 그런데 그걸로 다 볼래요 사람들은 뭐에요? 조건적하나 이래가지고 뭐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그러면 복받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왜? 우리들의 성향이 그런 거에요 우리들의 성향대로 교리를 꾸며가지고 사단이 도와주는 거에요 막 흥청망청 그런 교단이 한국에 많죠? 한국에 특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누구를 믿었어요? 정신님 그래서 이 정신 잡신을 구분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에요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도 예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잡신들 이렇게 구분했죠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조상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미신도 그렇게 많은 거에요 그래서 오직 확실한 진리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 밖에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라 그게 진짜로 무슨 말인지 이를 여러분 모두 깨달으시고 그 진리 속에 있는 복 그 말씀 속에 있는 빛 그 복 그 생기 그렇죠 여러분의 생체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는 그 놀라운 영적 힘으로 꼭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은 여덟 가지 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다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교회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하여 하나님으로 아예 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라는 이런 완전히 조건적으로 속아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신님을 알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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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